오늘은 경뚜랑 로블록스 인기게임 스카이블럭 해봐야지 우와 여기가 어디야? 여긴 하늘에 떠있는 블록섬인데 여기서 이제 농사도 하고 건물도 짓는 게임이라던데? 헐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? 그치 같이 한번 이 섬을 꾸려나가보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뭘 해야지?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면서 알아보자 여기 보니까 1번에 뭐 곡괭이 이런거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도끼 이런거 있는데? 어 그러게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? 헉? 뭐하는거야 공격하지마 이 도끼로 한번 나무 배보자 어디보자 어잇 오 오 오 뭐야 내가 배야되는데 사라졌어 어 나무 획득했네 응 나도 한번 나무를 쫏 오 오 타격감 완전 좋은데? 나도 나무 획득했다 헐 이건 뭐지? 밀이다 밀 밀이야? 이거는 어떻게 획득하는거지? F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다고 획득해볼까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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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획득됐어 어 뭐야 이거 어 그리고 밀 씨앗이 생겼어 씨앗을 여기 뿌리는건가봐 이거를 다시 심는거야 얼 흐허헝 어 뿌려진다 뿌려져 오우와 이 곡괭이는 뭐야 주술수있나? 어 이것도 헉 뭐지 이거는?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는? 뭐 여기 오 오와 이렇게 막 파진다 우와 신기해 이러고 이제 농사하는건가봐 이걸 쟁기라고 하는거야 아 이게 쟁기야? 완전 똑똑한데 이거는 또 뭐야? 이걸로 캔건가? 오 캐졌다 오 미역처럼 생겼어? 다시 심을수도 있어 어 이거는 뭐지? 오 열매다 열매 먹을수 있나? 오 먹을수 있어 오 맛있다 이야 오 여기 미리 나고있어 우와 벌써? 뭐야 이거? 우와 대박 재밌다 지금 뭘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? 이게 아이템 만드는 테이블인가봐 모닥불도 만들수 있는데 나무가 10개 필요하고 검도 만들수 있는데 나무 20개 그 외에 오와 뭐 요리 테이블도 있고 오 이거는 이제 상자 이야 엄청 많은데 이것저것 만들수 있는데 재료가 부족해 다 재료가 필요한데 우리 저 섬으로 가봐야되나봐 저 섬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?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를 캐고 어 캐진다 역시 캐지면 이렇게 블록같은거 얻는데 여기에 연결해서 가는거 같애 나도 해볼게 그래 우리 빨리 캐가지고 저기로 연결하자 이얏 어 이거 잘못하면 상대방 밀수 있는거 아냐? 으잇 으아아아 으하하하 이거 마인크래프트 같다 뿌샤뿌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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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잘못 설치했어 잠깐 거기 서있어봐 뭐하려는거야 민또야 이이이게 야 어허허허허헣 미안해 함을 해보고싶었어 다시 설치할게 가만 안 둬 잘못했어 와 상당히 멀다 여기가 헉 아 갈려면 엄청 많이 파야겠는데 어 어떡해 지금 우리 땅의 절반이 사라지고 있어 어우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오 좋아 좋아 나한테도 두 개 있어 어잇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 있네 지금 한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한 여섯 개 일곱 개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안돼 우리 땅이 땅이 허하다 내가 다 설치할게 그래 여기서 기다려야지 우와 연결됐다 이제 한번 가볼까 어 잠깐만 여기 나무 하나 더 있는데 나무 캐고 가자 그래 민토야 우리 여기 동굴 빨리 가보자 그래 한번 들어가보자 오 헉 와 이거 뭐야 어 여기 사람들 있는데 대머리 대머리 주민들인가 봐 똑같이 생겼어 이 사람은 뭐야 어 시압파네 시앗 아까 밀 밀시앗 이게 하나에 125코인이야? 돈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? 아 돈 있다 나 5코인밖에 없어 나 거지야 나는 20코인 있어 20코인? 나보다 돈 많네 이 사람은 또 뭐야 아 이 사람은 블록같은거 파는구나 블록 와 이거 하나에 5코인이야 잔디가 와 나 전재산 투자야 이거 하나 살 수 있네 돈 벌기 이거 힘들겠다 딱 봐도 어 여기 마을사람들 되게 많다 한번 다 말을 걸어봐야지 어 이거는 상대방한테 돈을 줄 수 있는건가보다 와 어 여기 돌같은거 캘수있나봐 여기에 보면 위에 곡괭이 모양이 있어 이거 한번 깨볼까? 난 이미 준비되있어 헛 오 부셔진다 부셔져 아 부시는거야 같이 부시면 두배로 빠르네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거짓 이 진짜 돈만 모으면 부자 되는거 아니야? 이거 언제까지 해? 이거 우리 돈 벌때까지 이거 노가닥 게임이랬어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 있을거야 나 안할래 안돼 안돼 우리만의 섬을 꾸며야지 열심히 캐자 섬 필요없어 왜 할 수 있어 마을에 가서 이제 팔아볼까 그래 한번 팔아보자 철광석도 17개에다가 코일 10개 돌멩이 19개 주셨는데 돌멩이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? 이 사람인가? 여긴거 같아 여긴 민뚜야 이 사람한테는 돌멩이만 팔 수 있다 19개 캐시니까 38코인 전부 다 팔아버려 오 돈 들어온다 오 예이 민토야 시프트 누르면 다듬 수있다 시프트? 오와 오 försö 대박 하하하 자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거지? 이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? 여기는 슬라임 동굴이야 여기로 들어가려면 나한테 200코인에 슬라임 키를 사야해 한마디로 너희 두명에서 들어가려면 400코인을 가져와야하지 너희같은 초보들은 절대 절대 못가져올걸? 나는 악덕상인이거든 하하하하 이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슬라임섬 키를 200코인에 산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슬라임이 있대 걔네를 잡으면 뭘 준다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돼 그래 우리 거지잖아 그 밀 심어둔거 확인하러 가보자 그래 내가 너 빨리갈거야 아 내가 졌어 밀을 많이 심어야겠다 이거 아휴 밀 다 심었고 또 이거 씨앗 나 지금 43코인밖에 없어 난 58 맞네? 그걸로 씨앗 사러가자 우리 하나라도 더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거야 와 씨앗이 너무 비싸 125코인이잖아 돈 어떻게 벌어? 돌이랑 철 좀 캐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아휴 돈 벌기 힘들어 지금쯤 댕댕이에 골목식당 하고 있을텐데 아휴 돌이나 캐고 있고 힘들어 죽겠다 아휴 경또야 응? 이거 보니까 서로 돈을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? 이거 보니까 우리 돈을 한 명한테 몰아주자 오우 우와 돈이다 돈 우와 100코인 대박 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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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경또야 공짜는 아니지? 나중에 갚아야돼 와 부자가 됐어 203코인? 이 사람한테 씨앗을 사는거 있지? 헐 뭐야 토마토 씨앗이 250코인? 밀 씨앗이 125코인? 이거 하나 사는데? 뭐야 이거 하나에 125코인이구나 아 뭐야 이게 너무 비싸잖아 인간적으로 이거 돈 벌기 너무 힘들다 게임이 어떡하지? 이 게임은 정말 돈 벌기가 힘들구나 와 지금 말 걸어서 밀을 10개 했는데 밀 10개 팔아도 50코인밖에 못 벌고 어 돈 벌기 너무 힘들어 128코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사면 에게 씨앗 하나 주네 씨앗 하나 이거 너무하다 진짜 고난의 연속이야 흐잇 근데 중독성은 있다 그치? 응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럼 일한 만큼 먹는거라고 열심히 살아야돼 아휴 힘들다 같이 부시자 흐잇 응 그래도 두배로 빨리 부셔지네 오 흐잇 아이고 팔아 아휴 어 흐흐 안되겠어 경또야 우리 돈 좀만 더 모아가지고 저 새로운 한번 저 문으로 가보자 저쪽 좋아 이렇게 해서 돈 버는게 아닌거 같애 저쪽으로 가서 슬라임을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는거야 경또야 안되겠어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VIP 무슨 로벅스로 사는게 있는데 나 이거 사야겠어 이거 보니까 두배의 확률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이거 구매해봐야지 오 400 로벅스 구매 아 내 돈 경또야 너도 그거 사봐 이거 보면 VIP 이거 400 로벅스 주고 사면은 수확물을 두배로 얻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분명 이득이 있을거야 알겠어 지금 구매했어 오케이 나는 한번 마을가서 한번 밀 두배로 수확되는지 확인하고 올게 우리 이제 부자될 수 있는거야? 부자될려면 엄청 힘들게 해야되겠지만 부자될 수 있을거야 과연 오! 두개씩 한번 다시 어? 아 이게 확률로 헉 밀이 두개씩 해진다 우와 어 봐봐 이렇게 플러스원 뜨면서 오오 오예 오 오 13개를 지금 수확했는데 19개의 밀이 생겼어 빨리 씨앗 뿌리자 점점 부자가 될 수 있어 으아 다시 또 밀 팔러 가야지 아 이거 무한반복인데 와 밀 전부 이제 팔면 95코인씩 얻네 오예 와 지금 내 돈이 얼마있지 186코인이 있으니까 밀을 하나 더 살 수 있다 흐흐흐흐흐 이거 완전 노가다야 아 오예 흐흐흐 흐흐흐 먼저 말을 했구나 으아아 이제 팔까 어 이제 다 돌멩이 팔아가지고 남은 돈 나한테 주면 될 것 같아 경또야 오 나 돌만 팔았는데 213코인 모았어 와 213코인? 와 그 정도면은 밀을 거의 두 개 정도 살 수 있잖아 오 예 와 또 밀을 수확하고 어이 부자 되기 힘들구나 와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야 아예 한번 토마토 씨앗 사볼까? 토마토 씨앗 하나 사봐야지 와 토마토 씨앗 하나 획득했다 어 돈 돈이다 경또야 돈 도돈? 도망쳐 거기서 돈 있는 거 다 알아 원주 내가 잘할게 왜 이렇게 빨라 쫓아갈 수가 없잖아 지쳤다 아 힘들어 돈 주면 맛있는 거 사줄 거야? 그럼 내가 맨날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줄게 약속할게 알겠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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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굴러다닌다 와 내가 진짜 나중에 집게리아에서 파는 개살 버거 꼭 만들어줄테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나중에 갚겠어 자 일단 팔아야지 알겠어 그게 다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이라고 내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게 와우 와우 전부 파는거야 파라 와 돈 엄청 들어온다 이야 230코인이 들어왔어 오예 토마토 씨앗을 하나 심어봐야겠다 토마토 씨앗 이번에 250코인에 구매했는데 이거 뭐 씨앗 심으면 더 비싸려나 확인 좀 해봐야지 과연 뭔 소리야 토니 우리 200몇개 있었잖아 그거 해봐야 하나밖에 더 못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여기 지금 하나 보이지? 쬐끄만거 여기 씨앗 심은거 이게 무려 250코인짜리야 이 코탁지만 한게 250코인이라고? 우리 하루종일한게 이거야? 여기 우리가 지금 밟으면 안돼 우리 전재산이야 이거 알겠어 조심해야돼 민토야 그러면 나는 돌캐러 가고 있을게 알겠어 좀만 더 고생해 안녕 민토야 조심해 어 오 여기 무슨 토마토 쬐끄만게 나오기 시작했다 빨리빨리 기대된다 기대돼 토마토 토마토 다시 넣고 오 두개 획득됐어 격두야 토마토 획득했어 이거 얼마지 내가 한번 볼게 아저씨 토마토는 얼마죠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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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앗 가격은 2배인데 하나에 8원밖에 안해 벌리 뭐야 이게 에게에게 에휴 나무 40개 그러면 검을 두개 만들 수 있거든 우리 이제 설마 슬라임 섬에 갈 수 있어? 그럼 갈 수 있지 검 두개 만들었는데 하나 줄게 우와 우와 우리 한번 휘둘러보자 이거 죽고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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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어 어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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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한테 이거 슬라임 두개 사고 하나 더 사면 됐다 경토야 이거 내가 떨어뜨려줄게 하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우와 호잇 호잇 슬라임 다 뚝값 패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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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앗 어 그 200코인짜리 아이템 사라졌어 민토야 어어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돼 오케이 여기서 본전 뽑자 여기서 나무 캘 수 있나? 나무 안 캐진다 그럼 슬라임만 잡아야 되는구나 슬라임 오 여깄다 오 온다 온다 조심해 오 오 오 오 오 못 다가온다 못 다가와 오 어 lake 그치 ?". 오 저ун terrorists 민토야! 집을 봐바! 왜? 어 뭐야 세 마리나 더 오잖아 물리쳐! 어!! 점점점 많이 온다 큰일 났다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вал 경두야 어디가? 경두야 신기한 슬라임 나왔어 오 쟤 잡아보자 파란색이다 피가 얼마 없어서 조심해야겠는데 민토야 미안해 경두야 어디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두야 어... 살며시 뒤로 가면서 공격해야겠다 애들이 못와 오 오 오오 쟤 잡으면 뭐가 나올까? 파란색은 엄청 세다 그니까 아 이제 쟤 피 한 대 남았어 큰일났어 어 어 오 잡았다 뭐 나왔어? 오와 오 잠깐 형두 실시간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토야 괜찮아? 경또야 아까 그 파란색 그거 있잖아 블루 슬라임 볼 그거 팔면 100코인이야 정말? 응 초록색은 얼마지? 뭐야 초록색은 하나에 15코인? 어 8마리 잡았으니까 120코인? 에이 본전도 못찾았다 경또야 나무가 자라면 나무를 캐줘 나는 미를 캐고 있을게 알겠어 나무는 나한테 맡겨 오 예 헥 헥 와 이제 팔 때마다 215원? 어 완전 뿌듯해 그리고 아까 나무도 엄청 캔데 나무도 다 팔아야겠다 나무를 전부다 팔면은 우와 120 크으으으 경또야 우리가 벌써 밀이랑 토마토를 농장에 전부 다 심었어 으흐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전부 다 심으니까 너무 뿌듯하네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